바이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다는 음식 아카라제를 파는 집이다 새우와 야채를 듬뿍 넣어 새우버거처럼 보이는 아카라제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즐겨 먹던 요리다 워낙 손님이 많고 주변에서 예약까지 하기 때문에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미혼의 다이아나씨 50년 전 할머니가 시작한 장사를 어머니에 이어 물려받았는데 하루 평균 500명이 찾는 노점으로 키웠다 살짝 볶은 새우와 야채를 콩으로 빚은 빵에 올려놓은 음식 아카라제 어떤 맛이기에 이토록 많은 손님이 매일 밤 여기를 찾는 것일까 알 타임 재미있는 공간이 많지 않나 이리 삼 fully 먹지 않지만 에어... 인데이 10 sele kaipbe 아무런 우와 god repeated 근데 그런데 예 인기념 인사문를 입장하는 저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멋지다. divino.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